엄마 삶은 이렇게 보자면 우리 엄마도 열심히 사시는 분은 맞으셔 그리고 엄마 혼자 내가 사는 인생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대요 앞으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실상 엄마가 사는 동안에 나 말고 내 자식 걱정에 오히려 내가 조금 많이 이게 치중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딸을 알려주셨는데 좀 우유부단한 면이 많죠? 우유부단한 성격도 되게 많고요 어떻게 보면 좀 엄마를 의존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엄마를 좀 의존해 그래가지고 엄마는 그게 되게 속상하고 어릴 때는 그래 이해를 했어 그래 네가 아직 펼칠 수 있는 날도 많고 뭔가를 배울 수 있는 날도 시간도 있다 보니까 엄마가 지원해줄게 뭐든 한번 해봐라고 했었을 때 끈기있게 할 수 있었던 일들도 많이 없었을 뿐더러 이 친구 스스로 자체가 너무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뭔가를 잡고 하나를 밀어붙이질 못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희한하게 얘는 왜 엄마한테도 원망을 한다? 왜 그래? 엄마는 솔직히 해준 거 안 해준 거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가 지원을 해줬을 때 그걸 못 잡고 간 건 본인이야 근데 얘는요 탓을 엄마 탓으로 다 돌려 그래서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엄마 엄마는 부모님 입장으로서는 기분 나쁠 거야 자식 욕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서른다섯 먹고 이제 자기가 앞길 가야 돼 어머님도 60대 넘으셔가지고 이제 내가 편히 살아야 될 때야 나 개고생했어 그동안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너는 너가 좀 알아서 하다못해 남들 다 하는 시집이라도 가서 어 맞아요 그냥 네가 일을 안 하더라도 네 남편 믿고 살 걸 살았으면 하는가 근데 왜 그것도 넌 못하니 그래서 이제라도 얘를 돈이라도 벌게 해서 혹은 장사라도 하게 해서 그거를 좀 빌미삼아서 나중에 남자라도 들어오면 네가 먹고 알아서 살으라고 왜? 요즘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하고 멀쩡하게 그냥 있는 여자 누가 됐고 가 생각에 엄마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데요 나 뭔가 엄마가 지금 일을 저질러 놓잖아? 뒷감당은 엄마가 다 해야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아? 예를 들어서 뭔가 카페를 했어 장사를 하게 했어 그러면 나는 딸을 위해서 딸이 이거를 좀 마음 잡고 이걸 하게끔 해서 네가 사장 좀 해봐 엄마가 밀어줄게 이랬는데 오히려 얘는 바지 사장 노릇하고 있고 일은 엄마가 직원처럼 할 것 같아 그런데 뭐를 차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될지 얘하고 하면 또 안 맞아요 맞아요 너무 안 맞아요 성격도 안 맞고 왜? 엄마는 악착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설렁설렁 왜? 엄마가 항상 뒤봐줬거든 얘는 엄마를 너무 믿고 있어 너무 그냥 엄마가 다 해주겠지 아직도 얘는 17이야 지 마음은 그냥 자기 치장하는 것밖에 몰라 치장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엄마 예를 들어서 엄마처럼 예쁘게 꾸미고 차라리 남하 이렇게 하고 밖에 나가면 상관없잖아 그 치장 말고 그나마도 세수하고 양치하고 그게 자기한테는 치장이야 자기 치장하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엄마가 세수시키고 양치시키진 못하잖아 맞아요 아주 얘 때문에 속이 다 문드러져버린 근데 엄마 한편으로 얘가 생활하고 있는 거 보면 솔직히 한심해 근데 이 아이의 마음 속 깊이 들어가 보면 얘도 왜 자기 꿈이 없었겠어 근데 이게 너무 일찍 썩이 죽은 것 같아 엄마가 이 친구 학창시절에 많이 바빴어요 그렇지도 않았어 근데 엄마가 좀 신경을 안 썼나 외로웠다라 소리가 나오는데 이대와서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나 학교 다닐 때 나한테 관심을 가져나 그쵸? 이 친구가 애초부터 이러진 않았대 근데 웃긴 게 이것도 어떤 상황이 와도요 받아들이는 성격마다 이게 결과물이 달라지는데 이 친구는요 애초에 자기 주도적이질 못했어 누군가 그러니까 자신감도 없었고 약간 숙기도 많았고요 이런 찰나에 얘가 학교 다닐 때 되게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친구 때문에라도 혹은 학업 때문에라도 누군가의 나를 좀 잡아주고 다독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어른이 없었대 그래서 자기가 그때 죽었던 마음이 원망으로 바뀌면서 에라이 몰라 나 안 해 이렇게 그냥 썩이 죽어버린 거야 막 잔디가 나오려고 막 했을 때 얘가 남들보다 이 잔디도 못 나왔어 근데 엄마 나 이게 흙이 있어요 위에 뭐가 있어요 물이 부족해요 막 이랬을 때 엄마가 그거를 치워주고 물 주고 했었어야 돼 좀 섬세하게 다뤄줬었어야 돼 근데 그거를 하지를 못했대 그래서 이 친구는요 이러고 있었던 건 그냥 그러니까 마음의 병을 본인 스스로 얻은 거고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울증도 심해 지말로도 우울증이라고 엄마한테 너무 함부로 대하면 돼 맞아 그리고 원망해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 탓을 못해 결국엔 자기 탓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성격이 이렇게 지르는 성격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한심하게 살고 있는 거 알아 근데 이거가 왜 이렇게 됐냐는 거에 대해서 그 확장 시절에 엄마한테 갈구했던 그 마음이 충족이 되지 못했다 보니까 그 화살이 엄마한테 다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나 죽을 때가 책임져 나 몰라 어쩌라고 나 이렇게 된 거 엄마 때문에 엄마가 나 안 봐줬잖아 근데 35살까지 35살까지 엄마가 그동안에 케어해줬으면 됐잖아 엄마 입장은 이거야 여기서 어떻게 더 하니 나도 이제 늙어 너 나 없으면 어떡하니 하다 못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 친구한테 물려줘서 그거라도 해서 너 먹고 살아라고 해도 그거 유지하기도 이 친구는 그렇죠 버거워 그게 엄마가 두려운 거야 내 마음을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그거라도 두려워 그래 너가 이것밖에 못되면 그래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 케어해준다고 쳐 그래 내 잘못이다 내가 이게 전생에 뭔 죄를 지어서 내가 너 딸 하나 두고 이렇게 속거리고 사나 보다 엄마가 진짜 죽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엄마 노력으로 인해서 그래 내 딸이니까 어떡하겠니 미워도 죽이려내도 내 딸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나 죽어서 네가 가지고 살아서 그거라도 너 죽을 때까지 혼자 먹고 살 사람인 것 같으면 엄마 불안하지도 않다고 근데 그것도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내 마음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거지 내가 얘를 다시 밖으로 세상 밖으로 끌고 나왔을 때 얘가 따라줘서 그나마도 이제 이거라도 잘해서 끌고 갈 친구인지 혹은 나중에라도 좋은 짝 만나서 그 사람 연 맺고 이 사람 나 없어도 이 사람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내 딸인지 이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다 이 친구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야 어떻게 해야 마음을 돌려줄 수 있을까요? 엄마가 솔직히 이 딸한테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어 그래 나는 모르지만 나는 그때 그 시절에 나는 너를 혼자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바빴지만 그게 엄마 죄라면 네가 그렇게 내가 사죄하면 네 마음이 치유가 된다면 사죄해줄게 라고 진심으로 한 번은 엄마가 말은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또 한 가지 원인이 또 뭐냐면 엄마도 사주 팔자가 세게 사셨어 정말 파란만장하게 사셨어 엄마도 하지만 나름 내가 내 성격으로 억적가치는 살았어 그쵸?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게 파란만장하게 살진 않았어요 애 아빠가 군인이어가지고 근데 엄마 봐봐 내가 파란만장하게 살았다는 그 말이 내가 엄청 힘들었나 싶은데 엄마가 이 딸아이로 인해서 가슴 아리하고 산 것 또한 그 속에 포함인 거야 그게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긴 했어요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 신 얘기도 하고 조상 얘기도 하잖아요 이 친구는요 희한하게 김씨 집안에서 그러니까 아빠 쪽 아빠가 김씨예요? 네 김씨 집안에서 뭔가의 조상 쪽으로 많이 쥐 흔드는 게 보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좀 많이 손을 대 조상에서 그러면 조상이 편안하고 되게 좋고 하면 자손을 만졌을 때 자손이 번창해 잘돼 근데 조상들이 편치 않은 상태에서 자손을 만지게 되면 그 기운이 고스란히 가기 때문에 자손들이 꺾여요 이 친구는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거야 인간적인 상처도 극복을 하지 못했고 신적인 거와 조상적인 부분에서도 본인이 기가 눌려 살았던 거예요 왜? 사주 자체가 어... 이쪽으로 되게 많이 기운을 타는 그런 사주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사실상 지금처럼 우리 딸이 무너지지 않게 그냥 버팀목 대어주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뭐라도 시켜보게 너가 재미없는 그 일상을 재미있게 살 수 있게 너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자꾸 찾아 두는 것도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래 네가 말하는 나 때문에 네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감정이 있으면 엄마는 열심히 살았다고는 하지만 그게 너한테 상처였으면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할게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따라 라고 다독여주는 거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엄마가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게 다인 것 같고요 이 이외에 엄마가 뭔가라도 그래도 내 딸이 잘 살 수 있게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해줄 게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조상 좀 만져주고 신적인 부분도 좀 만져줘서 이 아이를 빌어주는 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바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는데도 이 딸이 안 고쳐져 그러면 얘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나는 엄마가 내 딸이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장사를 계속 하면서 어떻게든 얘를 끌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크다라고 하면 해도 돼 하지만 엄마가 하는 일이 80%일 거예요 네 알아요 그래도 나는 해주겠다라고 하면 차리셔 왜? 엄마의 기운으로 운영이 될 거야 근데 딸이 이거를 정말 열심히 할 거다라는 보장은 난 솔직히 못하겠다 그러니까 난 그렇게 했을 때 중간에 엄마라도 아 난 그렇게 하면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맞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치료가 그냥 뭐 이런 이런 쪽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도 풀이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 사람도 맞고요 집안도 맞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감정을 치유를 해줘야 되는 것도 맞는 거예요 이 친구는 두 가지 치료도 안 받으려고 두 가지 다 병행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우울증과 조울증과 피해망상 굉장히 심해요 이 아이가 이게 쌓이고 쌓여서 곪았어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는 터뜨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혼자서도 그걸 움츠리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을 이쪽에서라도 찾아서 애를 고쳐놔야 되는 방법도 써볼 만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애가 그냥 숨 마시고 살고 있어 그냥 진짜 정말 산소 산소장이 따로 없어 그냥 엄마가 차라리 미친 짓이라도 하고 다니면 밖이라도 좀 나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래 그렇게라도 사니까 그건 네 인생이다 하겠는데 이거는 뭐 얘가 내가 방문을 열어서 들여다봐야 아 이거 살아있구나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예 지금 35년 동안 살면서 2년간은 직장을 다녔어요 최근까지 두 달 전까지 다행이네 네 그리고 이제는 아예 뭐 다닐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야 너 그냥 하루에 한 시간짜리라도 알바 좀 다녀라 아무리 사장해도 엄마 내가 말했잖아 얘는 지금 그냥 무지야 감정이 무지야 근데 우울증이 되게 큰 것 같아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엄마가 얘 진짜 일어났나 어 뭐뭐야 불러야 그렇고 뭐가 굳이 막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가 눌려 자꾸 기운에서 눌리고 조상에서 눌리고 신가물이란 신가물이란 뜻이야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돼 그러니까 그게 화 감정 이런 거 다 엄마가 받아주잖아 받아줬잖아 그리고 얘가 풀 데가 어딨어 맞아 그렇게 원망할 데가 어딨어 지금 엄마밖에 더 있나 그러니까 엄마는 이 아이가 먼저 엄마 나 이거 해볼까 아니면 엄마 이거 같이 해볼래 라고 했었을 때 엄마 그래 딸아 엄마가 해줄게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주는 게 최선이고요 먼저 야 이거 해보자 이거 할게 라고 하면서 이 친구는 안 하고 싶은데 진짜 뭐 개 끓여가듯이 해갖고 억지로 안 쳐놔봤자 어차피 다 엄마가 혼자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진행시키지 마세요 좀만 더 기다려봐 그리고 엄마가 친구한테도 뭐 우연치 않게 그런 얘기가 또 나오게 되면 진심으로 한 번 손 진짜 양손 잡고 너가 이거 때문에 정말 큰 상처가 됐다면 엄마가 미안해 어 딸아 그래도 이제 우리 열심히 잘 살아보자 넌 나한테 너무 소중해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엄마가 지속이 되잖아요 안 좋은 거야 그게 계속 반복되면 안 좋은 거지 착한 건 맞는데 이 순간에 윽 하는 것과 이 감정 조절을 못하는 거죠 근데 내가 걔가 먼저 나한테 안 그래요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막 입에서 험한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둘이 같이 몇 년씩 싸우고 그래 엄마도 엄마 딸이라고 감사 아휴 진짜 아니 같이 살기 싫은데 지금 둘이 살고 있거든요 같이 살기 싫은데 근데 이 친구 혼자 밖에 나가서 살면 애 더 미쳐요 아 그래요? 네 본인 스스로 엄마 제가 혼자 독립할게요 나갈게요 내가 뭐 해볼게요 하지 않는 한 죽어도 엄마 의지로 뭔가 이 친구를 강요하게 하지 마요 그럼 지보다 더 원망 받을 거야 아 나는 나 혼자 그냥 어디에 오피스를 들어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간절하대요 뭔 말인지 알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같이 하루 종일 집에 붙어있는 것보다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거는 또 뭐 남밑에서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에 있어서 딸을 그걸 주를 되게 하려고 하는 장사는 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냥 엄마가 내가 하려고 하는 찰나에 딸이 좀 도와주면 좋겠고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딸을 위해서라고 하면 엄마는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내가 뭐를 해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엄마가 솔직히 엄마 혼자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내가 혼자 먹고 사는 거는 돈 충분하거든요 그렇죠 안에 되잖아 그래서 정말 딸을 위해서 해주는 거 그거 목적 아니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장사 온 거 없어 이제는 더 이상 해 있는 거 갖고 안에서 정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걸 뭔가를 굴린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큰 돈 더 돈을 버는 그런 기운은 이미 끝났어요 엄마가 가지고 계신 걸로 요리를 잘 하셔야 돼 아셨죠? 나는 안 해도 돼요 맞아요 안 해도 돼 먹고 살 거는 다 있는데 우리 딸 때문에 지금 같이 붙어 있는 것도 힘들고 뭔가를 차라리 내가 나가서 뭐라도 해버리면 마음이 엄마가 차라리 취미 생활을 가져서 그냥 취미 생활을 하러 다니면서 스트레스는 좀 풀어 취미 생활을 그게 빨라 하긴 하는데 같이 한 집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있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맞아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엄마 그늘이 좀 필요해 아직까지는 본인이 혼자 나가서 이거를 뭔가를 다독이면서 생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못 돼 그런 것 같아 엄마 많이 빌어줘 이 친구 아셨죠? 그러면 이쪽에서도 한번 풀어야 되고 지가 또 풀이가 필요한 친구예요 그리고 본인도 인간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이게 신가물에 그리고 조상가물에 그런 역량이 있는 친구들이 이것만 가지고 있는 힘듦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그닥 많지가 않아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인간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인간적인 병이 생겨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이쪽으로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다 병행했을 때에 시너지 효과가 더 커요 무슨 병인지 아시죠? 같이 치료받으러 다니자고 해도 그랬을 때에는 얘네를 먼저 그 신가물이라든가 조상가물을 풀어놨을 때 이 친구가 조금은 생각이 트일 수 있어 그럼 그 찰나에 행동을 바꾸시면 돼요